3. SK나이치펜 안녕하세요 SK나이치펜 여러분들 육경TV의 최부경입니다 시즌 초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본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은 하대도 없이 경기에 임하고 있어서 몸 상태는 이번 시즌 통틀어서 제일 좋고 작년도가 훨씬 좋은거 같아요 감독님이랑 같이 나게 되실까요? 좋아요 감독님이 형같은 느낌으로 저희한테 많이 다가와주세요 그래서 여러 장르 불문하고 음악적인 얘기도 하시고 어떤 노래가 좋냐고 하시고 게임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농구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농구 코트 안에서는 농구 얘기만 딱 집중하시고 그 외에서는 그냥 형같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주세요 혹시 영구 휴식 중에 하시는 게 어떤가요? 요즘은 휴식 시간에는 유주랑 많이 놀고 있고요 그래서 유주랑 보내고서 어떤 부분은 좀 힘들긴 하지만 마음 심적으로 많이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군두 말고 좋아하시는 코트에 가서요?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닌데 특히 여름에 휴가 가서 물놀이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떡을 좋아해서 떡빵이면 사냥을 못 쓸거에요 떡을 잘 먹어서 뭐 말리지만 안한다면 뭐 3,4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빵도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체중 감량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상무영이죠? 상무영이죠 상무영은 하오 아 깜짝 놀라실까요? 아 깜짝 놀라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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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득점을 한 번 해보고 싶으세요. 김밥. 국내 고개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국내에도 창노도 좋아하고. 스릴러. 최근에 본 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볼 시간이 없어서 스릴러 영화는 얼마나 다 봐요. 유아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초이가 생각보다 나이도 어린데 생각도 깊고 해서 좀 많이 동생이지만 여러모로 의지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팬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1위를 계속하고 있다가 살짝 삐끗하긴 했지만 저희가 또 잘 정비해서 저희 선수들 분위기 다 끌어올려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선수 모두가 다같이 팬 여러분들께 이긴 SK 날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